안녕하십니까 이번주에 여러분들 취업이 있는 우리은행 취업시험 대비해서 마지막 24문제 정도를 뽑아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또 오늘 오전에 여러분들 서류 발표가 있었죠 또 이제 뭐 소리에 떨어지신 분들은 뭐 기분이 좀 상해서 안 들어왔을 수도 있고 또 합격하신 분들은 이제 들어와 있을 텐데 어 거기 그 댓글을 제가 보고 있는데 여러분 이렇게 들어오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 이번주 토요일인데 사실 여러분들만 긴장되는 게 아니라 저도 이제 강의를 아주 오랫동안 해왔지만 막상 또 시험대가 되면 같이 긴장하는 마음으로 또 조금이라도 또 시험에 도움이 되기를 그런 마음에서 긴장이 되고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우리 뭐 그 GYONG 이라는 분이요 감상물도 스피드하게 하고 그러면 풀고요 그리고 문제 풀다가 중간에 뭐 이렇게 돌발 기준을 한번 이렇게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 보시면 또 커피 쿠폰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또 이렇게 호응과 또 첨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역선택 역선택과 도덕적 회의 어쨌든 여러분들 그 경제학에서 많이 이제 나오는 건데 역선택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알고 한쪽에서는 모르고 그러한 시장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레몬 마켓이라고 해서 우리 중고차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도덕적 회의는 뭡니까 어떤 해치를 함으로써 내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기폐하는 거 뭐 금융기관들이 만약에 대출 자산에 대해서 신용 디폴트 수합에 가입을 했다 그러면 대출 자산 관리가 미흡해지는 거 건물에 대해서 화재 보험을 들었다 그러면 화재 관리가 잘 안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도덕적 회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하다 보니까 운전이 난폭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 보험에서 해주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도덕적 회의죠 건강이 좋지 않은 사람이 의료보험에 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역선택의 문제거든요 보험상품에서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더 잘 알지 보험회사는 잘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생명보험사 같은 경우 어떤 사람들이 사망보험금을 보통 1억 정도를 하는데 5억을 든다 아주 여러 회사에 든다 이렇게 되면 진단을 받고 오라 그래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역선택에 관한 문제고요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아 난 실업급여를 받으니까 이제 살아갈 만해 그럼 구직활동을 안 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도덕적 회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업급여 같은 것도 어떻습니까 지급할 때 반드시 구직활동하는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거든요 사망 확률이 낮은 건강한 사람은 종신연금 종신연금 연금 같은 경우도 생명보험사에서 종신연금을 주는 것들은 나는 오래 살 것 같다 건강하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느 정도는 이런 정보의 비대측성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선택이죠 역선택에 관한 것은 ㄴ과 ㄹ이고 도덕적 회의에 관한 것들은 ㄱ과 ㄷ 답은 2번이 됩니다 어쨌든요 여러분들 그 역선택 도덕적의 이런 용어 꼭 알아두십시오 요 2번 문제는요 저는 뭐 조심스럽게 자신컨대 꼭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지는 않다도 어떤 경제에 관련된 무슨 효과에 관련된 문제는 한 문제 이상은 낼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음 설명 중 효과의 예시이다 설명이 알맞는 것은 했는데요 넛지효과 이런 넛지란 책을 읽어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란색 표지로 된 책 있잖아요 그 넛지라 거랑 우리 사람 살짝 옆구리를 건드리다 라는 말의 넛지잖아요 행동 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이죠 비회별 이코노미에서 나오는 말인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어떤 상황에 의해서 약간의 그 자극에 의해서 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여러분 화장실에 가보면 파리를 그려놔뒀잖아요 파리를 그려놔두면 사람들이 더 깨끗이 쓴다라는 거죠 화장실을 깨끗이 씹더라는 말보단 그런 상황에 의해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화단을 만들어 놨더니 쓰레기를 안 버린다 이런 것들이 넛지효과예요 용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요거하고 관련이 없는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태효과 요것도 이제 그 사회학자 머튼이 발표한 건데요 여기서 마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보금서 중에 마태보금이라고 있잖아요 그 마태보금 25장에 보면 어떤 말이 있습니까 가진 사람들은 더 가지게 되고 그리고 없는 사람들은 그나마 없는 사람들은 있는 것조차도 뺏긴다라는 거예요 성경책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 자본주의의 가장 모순적인 게 무엇 중에 하나예요 부익부 빈익빈 잘 많이 들어보셨죠 부자들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을 머튼이라는 사회학자가 그 성경책 마태보금에 나온 말을 인용해서 마태효과라는 말을 붙였어요 요거와 관련 없는 거예요 그 다음 배블런효과는 경제학자 배블런에 의해서 발표된 건데요 일종의 속물효과라고도 해요 속물효과 이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소비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뭘 사면서 명품을 사면서 명품을 사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속물근성을 배블런효과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백화점들이나 은행들은 무슨 마케팅을 합니까 vip 마케팅을 하죠 vip 대상으로 그래서 vip 마케팅 대상에 근거가 되는 게 하나의 배블런효과다 그 소비이론의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좀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전혀 관계가 없는 거 여기 보면 남자 소변기 중앙에 팔이 글면 그랬더니 변기가 이렇게 튀는 깨끗하게 사용하더라 이게 넛지효과에요 디드로효과 골프채를 구매한 후 가방 골프에 장갑 등 연속해서 구매한다 이게 디드로효과 디드로효과는요 일종의 소비가 연쇄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최근의 현상을 갖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러면 요즘에 우리나라 커피시장을 거의 점령하고 있는 게 스벅이죠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스벅 기프트 쿠폰이 많이 이용돼요 그리고 커피를 많이 마시니까 거기에 있는 텀블러 같은 것들이 잘 팔려요 이런 현상이에요 여러분 애플을 하면 애플 휴대폰만 쓰는 게 아니라 노트북도 애플로 쓰려고 알았죠 아이패드도 이런 것들 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연쇄 소비 효과를 말하는 말이 디드로효과에요 이런 것들 알아두셔야 돼요 디드로효과는 조금 다르지만 밴드웨건효과라고 있죠 영마차 웨건효과 펭귄효과 같은 말인데 소비를 편승해서 다른 사람들의 소비하는 거에 편승해서 하는 소비현상을 밴드웨건효과 펭귄효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저는 2번 문제와 관련된 용어들 시험에 딱 한 문제 내기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다음 3번 ISLM 모양에서 거시경제학 킥킥 토마토 수벅 디드로효과는 어쨌든 디드로효과도 요즘에 커피점 열풍 같은 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뭐 거의 지금 수벅이 거의 지금 커피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엄청난 파급효과를 갖고 있는데 시사적인 문제를 낸다면 이런 것들을 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3번 ISLM 모양에서 거시경제학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중 옳지 않은 것은 일단요 IS가 뭐냐 IS라는 말은 I는 투자에요 S는 저축 그러니까 우리 재화시장에서 생산물시장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축이 된 만큼 다 투자가 이뤄지면 균형을 이루해요 그래서 재화시장의 균형점을 연결한 곡선을 IS 곡선이라 그래요 그럼 LM은 뭐냐 화폐시장에서 화폐시장에서의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화폐에 대한 수요와 화폐에 대한 공급이 만날 때 균형을 이루거든요 그럼 화폐에 대한 수요가 뭐냐 리코더티 즉 유동성 선호라고 하는 리코더티와 M Money Supply 화폐공급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만날 때 균형을 이루는 점을 연결한 것을 LM커브라고 해요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LM커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인데요 투자가 이자율에 민감하다 이건 무슨 얘기에요 이자율의 변화에 대해서 투자가 민감하게 변하는 것 탄력적인 거죠 탄력적이면 탄력적이면 탄력적일수록 IS 곡선이 어떤 형태를 나타나냐면 수평의 형태를 나타내요 그럼 수평의 형태를 나타내면 그림을 그려보면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에서 IS 곡선이 IS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나타내면 확장적 통화 정책이란 뭐에요 통화량을 늘리는 거죠 그럼 LM 곡선을 우측으로 시프트 시키는 거에요 이게 확장적 통화 정책이에요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 이렇게 수평적일 때 LM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켜야 통화 정책이 효과가 크겠죠 맞고요 소비 성량이 크다 소비 성량 소득이 늘어남에 따라서 소비가 한 달이 늘어난 정도가 크면 통화 정책을 썼을 때 국민소득은 긴축을 써버리면 그만큼 소비가 많이 감소하겠죠 맞죠 1번 2번 다 맞고요 화폐 수요가 소득에 민감하게 반응 화폐 수요의 소득에 대한 화폐 수요의 탄력적이 민감하냐 민감하지 못하냐 하는 건데 이런 화폐 수요의 소득에 대한 탄력적은 LM 곡선을 기울기를 자제우지에요 민감하게 반응한다 LM 곡선이 탄력적이에요 탄력적이면 어떤 형태를 띄느냐 LM 곡선이 수평의 형태를 띄요 수평의 형태를 띄다 탄력적이면 그러면 확장적 재정 정책은 국민소득을 크게 증가시킨다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이 크게 증가하려면 LM 곡선의 기울기가 문제가 아니라 IS 곡선 즉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이 돼서 수직적으로 돼야만이 재정 정책이 커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국민소득을 늘릴 거 아닙니까 근데 재정 정책을 썼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뭐에요 우리 저기 기출 문제에서 분석했었는데 구축효과잖아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재정 지출을 늘리면 금리가 올라가요 금리가 올라가면 투자가 위축되고 소득이 줄어들어 이 구축효과가 적게 나타나야 재정 정책 효과가 크겠죠 그럼 적게 나타나려면 이게 어때 이게 이자율에 변화했다는 투자가 즉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비탄력적이어야 되죠 비탄력적이면 IS 곡선이 수직적이 되거든요 그래서 틀렸어요 답은 3번 화폐수와 이자율에 민감하면 재정 정책은 크게 감소 네 그렇죠 그래서 답은 3번에 됩니다 다음 4번 유동성 함정 유동성 함정 기억나시죠 여러분 기억해 두실 거 세 가지 기억하라 그랬어요 구축효과라는 말 우리 기출문제 지난주에 했었는데 혹시 이번 주에 들어오신 분들은 지난주에 했던 강의도 한번 따로 이렇게 보셔서 강의를 또 같이 들었으면 좋습니다 구축효과라는 말 유동성 함정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피구효과라는 말 이 세 가지를 연속해서 이해해야 돼요 구축효과는 뭐예요 재정 정책 썼을 때 화폐시장의 제약에 따라 소득이 감소하는 것이 재정 정책 구축효과고 유동성 함정은 통화 정책을 써봐야 이자율이 매우 낮은 구간에서는 통화 정책이 무력하다 왜 유동성으로 다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피구효과는 뭐예요 경기가 불황인 상태에서는 물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실질장구의 가치가 높아져서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가 늘어나면 LN 곡선이 수평인 구간인 유동성 함정 구간을 탈출함으로써 통화 정책에 효과가 있다라고 보는게 피구효과에요 유동성 함정과 반대인거죠 그럼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립이 오른건 투자가 이자율의 매우 규정이 아니라 이러한 LN 곡선이 수평인 것은 어떤거냐면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인 구간이 나타나면 LN 곡선이 수평이 됩니다 그럼 LN 곡선이 수평일 때는 무슨 정책을 써야 돼요 재정정책을 써야죠 답은 4번입니다 연결해서 이해하시는 거니까요 5번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1200원 1100원이었는데 사실은 뭐 최근에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이 나타나면서 환율은 1200원까지 치솟고 있습니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환율이 상승해 경계에 미처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알아둘 것은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은 뭐에요 달러가 강세 그리고 우리 돈의 가치는 약세 이렇게 나타났을 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환율이 오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국제 가격이 우리나라 제품에 국제 가격이 떨어지겠죠 국제 가격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돼요 수출이 증가한다 맞아요 그런데 환율이 오르니까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왜냐하면 수입 결제 대금이 올라가 버리니까 물가가 올라 버려요 그리고 수출이 잘 되니까 순수출이 늘어나니까 국내 총생산의 감소가 아니라 증가하죠 우리 국내 총생산이라고 하는 GDP는 뭘로 이루어졌어요 소비지출 투자지출 정부지출 순수출로 이어져 있는데 이 순수출이라는 건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건데 이게 증가하니까 GDP가 증가하지 감소하는 게 아니죠 답은 2번 화폐의 구매력이 감소한다 왜? 물가가 올라 버리니까 구매력은 줄을 수밖에 없죠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6번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제가 이 문제 풀고요 돌발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다가 가장 빨리 댓글 쓰시는 분에게 답을 맞추시는 분에게 커피 쿠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필립스 곡선이란 뭡니까 엔피리카라는 분석이죠 실험률과 인플레이션 간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가 되겠다 우하향 형태를 띈다 라는 거죠 실험률이 낮은 구간에서는 물가가 높고 실험률이 높은 구간에서는 물가가 낮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과 인플레이션과는 트레드 오브 즉 음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맞고요 자연실험률 가설 이건 뭐예요 완전 고용 상태에서 나타나는 실험률을 우리는 자연실험률이라고 하죠 이런 자연실험률은 결국은 트레드 오브 관계가 존재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수직적인 형태를 띄니까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단계 필립스 곡선의 위치도 높아지겠죠 총공곡선의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필립스의 오른쪽에 이동하는데 잘못됐죠 답은 4번입니다 시험에 대비해서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하게 4가지 정도에 하나에서 낼 것 같아요 무슨 무슨 커브 무슨 무슨 곡선 한 거 제가 오늘 라이브 강의에서 다 설명 안 하더라도 갈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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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략하니까 여러분들 꼭 찾아서 대비하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필립스 곡선 뭐냐 대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뭘 낼 걸 갔냐면 래퍼 곡선을 낼 것 같아요 래퍼 곡선 래퍼 곡선은 뭐예요 조세율과 조세 수입에 관한 얘기죠 조세 수입에 관한 커브 래퍼 곡선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로렌츠 곡선 로렌츠 곡선 소득의 재분배와 관련 불균등 분배와 관련된 커브죠 로렌츠 곡선 하면 따라오는 게 뭐가 따라와요 진위계수 이러한 진위계수도 따라와야 돼요 그 다음에 오포 곡선 오포 곡선 이거 무역 국제 무역에서 수출과 수입에 있어서의 상호 수요의 교환 비율을 나타내 교환 대체를 나타내는 게 오포 곡선이에요 제 생각에는 경제학에서 무슨 무슨 곡선에서 수요와 공급 곡선 빼고 수요와 공급 곡선 빼고 가장 중요하게 많이 다루는 게 필립스 곡선 래퍼 곡선 로렌츠 곡선 오포 곡선이에요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에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했던 거 다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그러길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 않죠 자 그럼 돌발표제 한번 내보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지금 이번에 이제 우리은행 지원합니다 우리은행이 역사적으로 보면 120년 됐어요 120년 굉장히 오래됐죠 그쵸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1899년에 딱 1년 전 1900년 1년 전이니까 지금 2019년이니까 정확히 120년 전이죠 뭐 시사적인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시사적인 문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낼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쵸 예 1899년에 설립된 일본은행과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민족자본은행으로 설립됐어요 우리은행이 그럼 돌발퀴즈 내겠습니다 한번 돌발퀴즈 뭐냐면 최초에 설립된 여러분 우리은행에 최초은행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은행 이름 원래 은행 이름이 뭐였을까요 원래 있었는데 그 다음에 뭐 조선상업은행으로 바뀌었다가 한국상업은행 한국상업은행 그래서 한국상업은행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조선상업은행의 전신이죠 그 전에 최초의 이름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지금 이번에 지원하는 데가 우리은행 아닙니까 제가 뭐 신한은행을 내겠습니까 기업을 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한일은행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토끼라는 분 이게 조금 우리은행에 지원한 건 맞으시죠 혹시 다른 은행에 지원한 건 아니시죠 예 힌트를 드리면 이 은행 이름 졌는데 일제전이잖아요 1899년이 그런데 일제시대가 되면서 일본 애들이 대안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대안을 쓰지 못하게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조선이라고 써서 그 다음에 이름이 조선상업은행이에요 조선상업은행 전 이름이죠 예 맞네요 거기 J.A.I.M.님 뭐라고 읽어야 되나요 자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두 분요 두 분 드리겠습니다 WDSJ J.A.I.M.이 대한천일은행 이거 대한민국 하늘 아래 하늘 아래 유일한 은행이다 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은 게 대한천일은행이에요 그랬던 것이 일제 때 대한이라는 말 쓰지 말아라 해서 바꾼 게 조선상업은행이에요 그러다가 60년대 와서는 조선이라는 말 안 쓸 거 아니에요 그래서 50년대 이후에 한국상업은행이라 돼서 한국상업은행 이름으로 아주 오랫동안 썼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뭐 그 만약에 이제 시사적인 문제를 이제 우리은행에서 출제를 한다면 자기는 은행이니까 자기는 은행의 최초 일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어 대안은 왜 쓰면 안 되나요 이 분 깜빡 졸시다가 들어오셨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1899년 이후에 일제강제 합병이 된 후에 일본 애들이 대안이라는 말 쓰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까 그거를 조선이라고 바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예 한비드은행은 한참 지나서 한참 지나 지나서 이제 IMF 이후에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분 당첨된 걸로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6번 문제 가겠습니다 거기 그 조흥은행과 우리은행은 누가 더 역사 오래된 건가요 뭐 질문하셨으니까 얘기하셨는데 그 근데 한번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예 여러분 알아두실 것은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우리 거래소에요 은행 중에 가장 최초로 상장된 은행이 어디인 줄 아세요 예 그게 우리은행이에요 예 옛날 이제 상업은행이죠 상업은행이 최초 상장된 은행이에요 기업으로서는 제일 먼저 상장된 게 저 기업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최초의 주식회사 어디인 줄 아세요 최초의 주식회사 그게 두산이에요 두산 두산이 최초의 기업이죠 최초의 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이제 두산 뭐 삼성이나 이런 데는 이제 다 60년대 50년대 60년대 나온 전쟁 이후에 나온 기업들이고 우리 이제 그 우리 민족자본으로 나온 것들은 두산 자 어쨌든 뭐 그 정도까지 하고요 7번 경제 내 생산가능인구 3천만명이다 이 중 취업자는 1,500만 실어질 때 근데 알아두실 용어 있어요 생산가능인구라는 말 최근에는 이제 노동가능인구라는 말도 많이 쓰는데요 생산가능인구다 노동가능인구란 말은 뭐냐면 우리가 총인구가 있잖아요 총인구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생산가능인구라는 말은 뭐냐 만 15세 이상이면서 64세까지를 생산가능인구라 그래요 그러면 생산가능인구는 다시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로 3천만명이죠 이 중에 취업자가 1,500만 이게 1,500만 명 실업자가 500만 명 그러면 경제활동인구가 얼마에요 2천만명으로 준거죠 비경제활동인구가 1천만명 여기서 말하는 실업률을 계산하 경제활동인구를 계산하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2천만명이 될 거고요 실업률 실업률을 조심하세요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에서 즉 2천만명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25%인가요 답은 2번 이런 것들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8번 이것도 시사적인 문제에 가깝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낙후된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서 원주민이 외부로 내몰리는 현상을 가르치는 용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듣죠 저기 어디입니까 경리당길이라든지 홍대라든지 아주 상권이 형성되면 사람들이 거기서 내몰리는 이런 현상 여러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젠트리피케이션이죠 답은 1번인데 이거와 관련해서 다른 것들도 한번 같이 한번 우리 여러분 시험에 한번 대비를 하면 좋겠다 브렉시트는 뭐 다 아시죠 영국이 유럽연합을 벗어났죠 벗어나면서 생긴 용어고요 게리맨더링 이 게리맨더링은 미국의 정치가인 이름을 딴 하원 이름을 딴 게리와 이 맨더링이라는 우리 뭡니까 도룡용 모습을 딴 건데 이 게리맨덩이라는 건 뭐예요 최근에 보면 지금 국회가 지금 거의 놀고 있거나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 때문에 선거구 조정 때문에 그렇죠 이 선거구를 조정함에 있어서 약간은 우리가 원래 선거구를 정할 때는 원칙이 있어요 인구 비례 뭐 지역 비례 이런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을 벗어나서 선거구를 정하는 행위 그럼 이렇게 이 선거구를 그렇게 왜 하느냐 바로 소수 정당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것을 이걸 법안을 발휘한 게리 이름과 그 모습이 도룡용 같다 라고 해서 그 합성한 게리맨덩이라는 요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쇼링 리쇼링하게 되면 떠오르는 게 역시 그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를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트럼프가 미국을 이제 붕하기 위해서 재선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관세 같은 걸 많이 물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미국을 떠났던 기업들이 다시 어디로 미국으로 돌아오는 현상 즉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오는 현상을 리쇼링이라고 해요 리쇼링이라고 하는 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온쇼링이죠 그럼 온쇼링의 반대말은 뭐가 돼요 오프쇼링이죠 그럼 오프쇼링은 뭐냐 말 그대로 최근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일부 기업들이 한국에서 인건비 비싸니까 어디로 가고 있어요 베트남이나 인도나 동남아에서 나가버리는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오프쇼링이라고 해요 오프쇼링 온쇼링 반대말으로는 온쇼링이죠 또는 온쇼링 같은 말로 리쇼링이니까 이런 용어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게리멘더링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있는데 요즘에 국회가 한참 난리난 거 있죠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은 뭡니까 하나의 원포인트로 어떤 정책을 패스트 너무 싸우니까 정책을 싸우기만 하고 이 정책이 통과가 안 되니까 아예 기일을 정해 놓고 180일 이내에 반드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패스트트랙이죠 원포인트 하나 법안 하나 두개 하나씩만 따로 의결을 거치는 거 우리는 패스트트랙 합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고요 다음 9번 도저히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얘기하는 것으로써 월가 투자 전문가인 라신코리아 스타벨루가 그의 저속 중에 서브라이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언하면서 두루쓰기 일어날 것 같지 않은 일이 일어나는 거 이게 뭡니까 백조라는 게 말 그대로 백조니까 하얀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무슨 색도 있는 거예요 검은색도 있죠 그래서 블랙스완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죠 블랙스완하고는 조금 구분되는 용어도 알아 답은 블랙스완인데 이거와 구분되는 게 뭐냐면 회색코풀소예요 회색코풀소라는 말을 하고 블랙스완이 뭐가 차이냐 블랙스완은 예기치 못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러면 회색코풀소는 뭐냐 코풀소가 회색이죠 그쵸 빤한 거예요 빤하게 보이는 위험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거 코풀소는 앞에만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향성을 다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예측이 되는 위험조차도 관리가 안 되는 현상을 회색코풀소라는 비유를 써요 그래서 알아두시고요 1번 골드락스 골드락스라고 하면 여러분 기억나나요 어릴 때 읽었던 곰 3마리라고 하는 책 있죠 곰 3마리에 나오는 주인공 소녀 이름이 골드락스잖아요 그래서 곰이 어떤 죽을 먹어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중간 거를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골드락스는 경제학 용어에서는 경제가 좋은데도 일반적으로 경제가 좋으면 어때요 물가가 올라 버리잖아요 그런데 물가도 안정돼요 매우 좋은 상태 미지근한 상태 우리 죽이라는 거 먹을 때 뜨겁고 찬 거 보다는 미지근한 게 좋잖아요 그걸 빚댄 말이에요 너무 세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은 골드락스 이런 용어도 알아두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유노멀은 새로운 경제 질서를 말하는 게 유노멀이고요 코드크림 같은 거는 경제했던 기후 현상 사회적 기업 이런 것들 쓸 때 코드크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책 제목에서 유래된 말이죠 10번 다음에 설명하는 시장이 뭐냐 시장처럼 저거품 유통시장에다 미국인들이 중고차 시장에 빚된 말로써 쓸모없는 재환화 서비스 이거 아까 한 번 했었죠 이게 뭐죠 레몬마켓입니다 답은 2번인데 이거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좀 대비할 게 뭐냐면요 주식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내는 시장을 뭐라 그래요 강세시장을 불마켓이라 그래요 불마켓 이거에 상대적으로 약세를 나타내는 시장 이걸 우리는 베어마켓이라 그래요 왜 강세를 불 황소라고 했고 약세를 곰이라 했는지는 정확한 어허는 없다 그래요 영문학자들도 그런데 추정하기는 이 황소의 뿔이 위로 쳐들어 있기 때문에 강세를 나타내는 말로 황소라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뉴욕증권회사 앞에 황소 상이 있잖아요 그에 반해서 약세 같은 경우에는 곰은 방어적이고 방어를 할 때 손을 밑으로 내린다 라고 하는 데미에서 베어라는 말을 쓴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불마켓 베어마켓 용어 정도는 그렇게 제가 지금 말한 게 정확한 어허는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알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어허이 확인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의미로 쓰고 있다 11번 19년 2월 13일 TV에서 나온 요약선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 했는데요 쭉 한번 읽어보시죠 여러분 편안하게 자료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과로와 건설업 분야의 중으로 보였다 과로는 경제 지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준 시점과 비교 시점이 상대적 수치에 따라 그 결과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경제 현상을 어떤 걸 경제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난번에 내가 꼴등 했던 사람은 한 중간만 해도 엄청나게 폭이 올랐죠 근데 앞에서 한 10등 했던 사람은 8등 9등 해봐야 오른 게 별로 없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면 기조효과라 그래 기조효과라는 말은 뭐냐면 기준값이 낮다 기준값이 너무 낮으면 다음에 굉장히 높아 보이는 거죠 어떤 기업의 성과가 이익이 지난해에 1억밖에 안 났어 그럼 이번에 10억 나면 10배가 낫잖아 근데 10억이 그렇게 큰 건 아니야 큰 건 아님에도 기준값이 너무 작으면 높아 보이는 그럼 우리는 기조효과라 그래 용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 피셔효과 피셔효과는 피셔 방정식에 여러분 알아두셔야 되는데 피셔효과라는 말은 피셔 방정식에 의하면 명목금리는 실질금리 플러스 기대인플레이션의 합이라고 하는데요 실질금리가 불변이라고 하면 물가가 오른 만큼 명목금리도 1대 1로 올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경제학자 피셔의 주장이에요 그래서 피셔효과라 그래요 근데 최근에는 이 피셔효과와 상대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다비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다비효과는 부동산시장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다비효과는 물가가 1% 올랐을 때 그거에 따라서 조세도 조세를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도 증가하기 때문에 명목금리가 1대 1이 아니라 1대 1.2 정도로 그러니까 물가가 오른 것보다 금리가 더 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임대업자들은 임차인에게 그걸 부담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말하는 이 조세 부분에 부담을 금리에 반영돼야 된다 라고 하는 게 다비효과예요 그래서 피셔효과 다비효과 하나 두시고요 낙수효과 낙수효과 하면 떠오른 사람이 있죠 누가 떠오릅니까 여러분들 안 떠오를 수도 있지만 747 정책이라고 썼던 거 기억나세요 이명박 정부죠 이명박 정부 그 정부 때 747 747이 뭔지 아세요 7이라는 건 뭐냐면 경제성장률을 7%씩 하면 7%를 하면 세계 7%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 72 법칙을 쓰면 매년 7%씩 하잖아요 그럼 대략 10년이면 경제 규모가 2배로 되는 거예요 우리 72 법칙 지난 우리 기출문제 72 법칙 기억나죠 내가 돈을 2배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그럼 7%씩 하면 우리 이명박 정부 때 1인당 GDP가 얼마였냐면 2만불이었어요 근데 2배로 되니까 얼마가 돼요 4만불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계 경제가 우리나라가 매듭이 된다 7위 그게 747 정책이에요 여기서 실현된 거는 제일 마지막 7위가 올림픽에서 7위 했어요 이 경제에서는 아무 관련이 없는 그런데 이때 주정책이 뭐냐면 낙수효과였어요 낙수효과는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써주면 소비를 해주면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때 이게 했는데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 때 많이 하는 게 여러분 소득주도 경제성장 얘기 많이 하죠 그게 바로 분수효과예요 분수효과하고 낙수효과는 상대적인 거예요 낙수효과는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분수는 밑에서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저임금을 올리고 이런 것들을 해야만이 소비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소득이 많은 사람은 그 소득이 많은 상태에서 더 소득이 많아 봐야 씀씀이가 더 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연봉이 예를 들어서 뭐 1억 넘은 사람들은 거기서 더 올라가 봐야 소비가 그렇게 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소득이 적은 사람이 소득이 올라갔을 때는 소비는 더 훨씬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분수효과라고 그래요 분수효과와 낙수효과는 상대적으로 비교되어서 쓰는 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번 다음에 설명하는 용어가 뭐냐 지속적인 경고로 충분히 예상할 수 아까 했었죠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만 위험을 강가하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회색 코플 써죠 나머지 그린메일 황금낙하산 포이즌필 이런 것들은 다 뭐에 관련된 거냐면 M&A와 관련된 용어입니다 여러분 이게 와우페이스에서 발간하는데 우리은행 대비 책이 다 있으니까 요거 해설을 자세히 써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해설을 안 할테니까요 해설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다음 13번 삼성전자에서 제시한 원칙으로써 어쨌든 반도체의 집중도가 1년에 반도체가 그걸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1년마다 2배씩 증가한다는 거 이게 나온 배경이에요 요거에요 인텔의 무어 회장의 무어 법칙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 18개월마다 2배로 증가할 것이다 반도체의 집중도가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당시 삼성 그 이후에 삼성전자에 있었던 사장이 아니다 시간이 좀 지나니까 1년마다 2배로 집중도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황해 법칙을 발표했어요 답은 2번인데 무어 법칙도 같은 맥락에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 보면 매트칼프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네트워크와 관련된 거에요 네트워크의 규모 네트워크가 확장이 되면 사람들이 이용자 숫자가 늘겠죠 이용자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용의 고정비가 공헌이익도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공헌이익도는 뭔지 아시죠 공헌이익도가 발생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줄어드는 현상을 매트칼프의 법칙이다 라는 이걸 발표한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매트칼프의 법칙이다 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롱테일 법칙은 뭐에요 우리 페르토 법칙이 있죠 8대2에서 2가 중시하는게 페르토 법칙이라면 롱테일 법칙은 8을 중시하는게 롱테일 법칙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14번 여기서부터는 조금 시사적인 문제들이 더 많습니다 서울시가 도입한 간편결제도 뭐 이걸 다 아시죠 그쵸 최근에 서울시가 굉장히 소득공제도 더해주고 앞탑도 하고 있지만 클릭을 한 세번 해야 이게 뜨다 보니까 이용도가 거의 적긴 합니다만 먼저 이게 제로페이죠 그렇죠 제로페이 15번 기업가치가 100억 달러를 넘는 비상장 스타트기업 이걸 뭐라 그래요 데카콘기업 이 데카콘기업이 나온 배경에는 유니콘기업이죠 그 말중에 그 뭡니까 전설의 그 말 위에 뿔이 달려있는거 유니콘 있죠 유니콘은 대개 10억불이 10억불이 넘는 기업 100억불이 넘는 기업을 데카콘기업이라고 하죠 우리 보통 보면은 뭐 어디입니까 이제 샤오미라든지 에이애기업 그저 뭡니까 그 우버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데카콘기업으로 부각됐죠 여기 보면 2번 좀비기업 좀비기업 뭡니까 결국 목숨만 부지하는 이익도 거의 못내고 이익을 내도 이자도 이자 비용도 잘 못내는 그런 문제있는 기업을 좀비기업이다 이런 말 쓰고 있죠 뭐 사회적 기업은 다 아시죠 다음 16번 기업의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과정 탑다운 내재가치를 분석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대비하실거 탑다운 방식 최근에 보면 트럼프 미국에 트럼프와 시즈빙 싸울 때 저기 죄송합니다 북한에 김정은 위원장과 베트남에서 단판을 지을 때 탑다운 외교에 실패다 이런 말을 썼었잖아요 탑다운 외교는 뭐냐면 우에서 우에서 1대1로 결론을 내려고 하는 외교정책을 탑다운 외교라고 하거든요 기업 분석을 할 때 내재가치를 분석할 때 탑다운 방식이라는 것은 경제를 제일 먼저 분석하고 그다음에 업종 산업을 분석하고 개별기업을 분석하는 것을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요 탑다운이라는 것은 하향식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해서 하향식이라고 하고 이거의 반대적인 말이 상향식 방식이라고 해서 순서가 반대에요 바텀 방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텀 용어 정도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17번 두레이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했는데요 제 생각에 꼭 이 문제 아니더라도 일단 뭘 하나 꼭 정리해 드냐면 위험의 지표에 대해서 정리해 주세요 위험 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는 위험 지표는 표준편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민감도로 측정 민감도로 얘기하는 상대적 민감도로 얘기하는 위험 지표는 베타가 있어요 그다음에 채권의 위험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가 지금 보고 계시는 두레이션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그 그 그 최근에 조리용 교수가 발표한 밸려 리스크라고 하는 바라는 개념이 있어요 어떤 가치가 엔리스크 위험에 얼마만큼 직면이 돼 있느냐 최대 손실 가능 금액을 나타내는 위험 지표로써 바라는 개념이 있어요 네 가지 용어는 정리해 주셔야 돼요 이 중에서 채권 두레이션이라는 것은 투자자가 투자한금을 회수하는데 걸리는 가중 평균 회수기간이에요 그러면 일시에 상환되는 채권은 중간에 돈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두레이션은 잔종기간보다 작다 아니죠 같죠 틀렸네요 답은 1번 입표체 표면이 낮으면 이자 조금씩만 회수되니까 회수가 느리죠 두레이션이 커진다 맞네요 두레이션이 커지더라도 잔종기간보다는 뭐 클 수가 없죠 왜냐하면 만기 이전에 유입이 있으니까 입표체는 입표체는 채권 수익이 높으면 채권 가격이 싸니까 두레이션이 작아지죠 잔종량이 길면 돈 늦게 회수되니까 두레이션이 길어지네요 예 맞네요 다음 18번 A기업의 매출액 비용 순이익이 알고 싶다 어떤 재무제표 뭐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존 문제 있는데 재무제표에 관련돼서 여러분 재무상태표라는 건 뭡니까 과거 대차대제표라고 부르는 거죠 즉 이 재무상태표는 어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면 예를 들어 2018년 12월 31일 현재 그러니까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죠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 회사의 재산 상황을 나타낸 것이 재무상태표죠 즉 자산이 얼마나 있나 부채가 얼마나 있냐 자기 자본이 얼마나 있냐 이걸 나타내는게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는 요거죠 손익계산서는 기업이 매출이 있고 매출액이 있고 원가를 빼고 그 다음에 판관비를 빼게 되면 뭐가 나옵니까 영업이익이 있죠 그래서 영업 이 매출액에서부터 영업이익까지 영업활동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이자 내고 세금 내고 순이익이 나오죠 즉 재무활동이나 투자활동에 관련된 이런 것들 나타낸게 인컴스테이트 손익계산서죠 손익계산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거예요 이 부의 분배를 나타낸 거거든요 물건 팔았잖아요 그럼 협력업사에다가 원가 돈 줘야겠죠 협력업사에 돈 주고 그 다음에 근로자들한테 돈 줘야 되겠죠 그쵸 급여 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자는 뭐예요 채권자들한테 돈 줘야 되겠죠 국가들한테 세금 내겠죠 그리고 남는 거를 주주들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들은 위험이 가장 커요 그래서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회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의교권을 주는 거예요 답은 2번이죠 예 다음 19번 단기적으로 여윳돈이 생긴 A씨는 양도성 CD를 매입 여부를 검토하고 이게 다 설명 중 틀린 것 시험에 대비해서요 금융상품 중에서 뭐는 알아야 될까 라고 생각해보면 이 단기 여유자금 운영하는 CD RP CP 그 다음에 넛다 뺐다는 상품으로써 CMA 그리고 비괄 상품인 ISA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요 정도는 아시겠죠 제가 이걸 하나하나 설명 안다더라도 CD는 예금인데 예금증서로 발행하는 거예요 할인식으로 발행해요 할인식으로 발행한다는 뭐냐면 5000만원 CD를 이자를 성공제해서 4900 뭐 이자가 50만원이다 그럼 4950만원만 받고 5000만원 증서를 줘요 만기 때 가서 이자 주는 거죠 원금만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금인데요 해지가 안 돼요 어 해지 안 되면 돈 필요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팔아버리면 돼요 매매를 하면 되는 거죠 RP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죠 리퍼셋 어그리먼트 CP 기업들이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기어보험이에요 그 다음에 CMA 넣다 뺐다 하는 수시 입출식 통장이에요 그 다음에 ISA 저 개인 비과세 통장이죠 개인 종합 계좌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 은행이 발행한다 맞죠 중대이자 안 됩니다 그냥 돈 필요하면 팔아야 돼요 어 양도 가능하고요 미리 할인해서 이자를 선지급해서 발행하는 상품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번 은행 이자에 만족치 않지만 원금 손실을 피하고 싶은 애인은 주가지수 연동용 예금 이걸 ELD라고 하죠 주가에 연동한 예금인데요 ELD는 ELS와 다른 점이 뭐냐면 ELS는 손실이 나요 근데 ELD는 원금이 보장돼요 물론 ELD도요 중도에 해지하면 손실이 날 수 있어요 예금이지만 특징적인 거 일반 예금은 중도에 해지해도 손실 없거든요 근데 ELD는 손실이 날 수 있어요 근데 ELD나 ELS는 특징이 뭐냐 수익이 목표 수익이 사전에 제시가 돼요 그럼 사전에 제시된 거 이상으로 수익이 나지 않아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원금이 보장된다 만기가 보통 1년이 중도 해지가 가능하지만 수수료 부과되고요 운용성과에 대한 수익률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제시된 수익을 주는 거예요 답은 3번 무한적으로 상승하고 최고의 이유를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날씨도 여러분 굉장히 덥고 이렇게 한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요 음꽃대님은 주식이 떨어져서 걱정이에요 하는데 사실 지금 주식 떨어져서 걱정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지금 3일 정도 시험 남았는데 그 시간에 저는 자신에게 그런 얘기하거든요 대학생 때 또는 취업준비생 때 가장 좋은 투자는 뭐냐 자기 자신에 투자해야죠 빨리 열심히 공부해서 몸값을 높여야지 뭐 주식 투자해서 뭐 몇 십만 원 버는 것이 지금은 커보이지만 시간 지나면 크지 않거든요 자기 몸값 올리는데 투자하십시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조금이라도 빨리 이제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이제 활동적인 생활 경제활동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하는데 책을 사고 뭐 강의를 듣고 책을 사는데 돈을 아까 하시는 분들 중에서 보면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은 잘 못 받습니다 한번 보시면 되겠고 이런 문제는 다운받을 수 있나요 그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뭘 다운받는 건지 모르겠는데 자료는 프린트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 아마 자료실이나 옆에 아마 돼 있는 걸 좋아요 815 눌러져 있는데 한번 천을 한번 채울 수 있도록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 주시면 지금 저도 굉장히 덥거든요 여기 스튜디오 안이 지금 양쪽에 조명등이 켜져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고 있어서 제가 굉장히 더운데 한번 좋아요를 한번 눌러봐 주십시오 묘하게 815네요 815 광복절도 아닌데 구독 좋아요 숫자가 딱 815명이네요 예 교보문고에 실시간 베스트에 올랐다네요 기쁜 일이네요 예 좋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21번 전국 최근 거래가 폭발대로 증가하고 있다 ETF 여러분 ETF도 물어볼 수 있어요 ETF는 뭐냐면 영어를 알아듣으면 익스체인지 트레이드 펀드에요 그러니까 익스체인지 거래소에서 트레이드 매매가 되는 펀드다 인덱스 펀드에요 특정한 지수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상장되어 있는 펀드다 주식처럼 사고팔고 하는 거예요 거래소에서 주식처럼 사고팔고 한다 인덱스 펀드다 비용이 저렴하다 성과측정이 가격이 다 노출되어 있으니까 투명하죠 단위형 아니에요 추가형으로 재설정이 더 이루어져요 설정되면 거래소에서 상장하다고 되어 있다 답은 3번입니다 ETF는요 용어 자체를 물어볼 수도 있어요 ETF란 용어 ETF란 상품 자체 우리나라에 2002년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 시장이 확대됐어요 이런 부분 거기 쓰셨네요 지용분이 공지사항에 가면 교환 다운받을 수 있어요 고맙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여러분 공부하시는 데 쓰시고 개인 블로그나 이런 데 열심히 쳐서 이런 게 나온다더라 오해되는 그런 거를 쓰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럴 시간에 공부하십시오 물론 활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냥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쓰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2번 경찰이나 검찰이 범인을 체포할 때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진술을 거부하십시오 이런 고지를 하지 않으면 고지하지 않으면 형사상 처벌을 할 수가 없죠 이게 뭐죠? 미란다 법칙입니다 답은 3번이고요 1번 구속적부심은 아시죠? 구속상태에서 구속여부가 적합하냐를 판사 앞에서 판단을 받는 게 구속적부심이고요 무죄추적의 원칙은 아실 거고 일사부재리 원칙은 같은 죄를 갖고 두 번 처벌받지 않는다 라는 게 일사부재리 원칙 오늘 굉장히 더운 나라에요 저도 지금 하면서 등줄기에 땀이 쭉 흘러내리는데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마무리할게요 2020년 하계올림픽 내년이죠 내년 하계올림픽 어디서 개최되죠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개최된 지역이죠 도쿄죠 답은 1번입니다 얼마 전에 상해를 갈 일이 있었는데 상해도 2030년대에 하계올림픽을 위치하기 위해서 지하철을 공사하고 있던데 무려 23호선까지 공사하는 거 보고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9호선까지 있나요? 10호선인가 9호선까지 있죠 그거 보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돌발퀴즈 한번 내볼게요 리미엘신 네 알겠습니다 돌발퀴즈 한번 낼 텐데 한번 오 감사합니다 좋아요가 아까 815건이었는데 941로 튀었네요 60건 남은 거죠 60건 한번 1000건을 한번 치워 보십시오 거기 좋아요 자 문제 내겠는데 돌발퀴즈이 쉬워요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그냥 제가 스포츠 문제에 대해서 축구 또 이런 거 가급적이면 우기지 마세요 축구 몇 명이요 축구 몇 명이요 축구 몇 명이요 11명이잖아요 근데 뭐 동네축구는 10명 한다 이렇게 우기지 마시고 국제축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축구하고 야구하고 배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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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하고 참가선수 다 합치면 몇 명이 될까요 한번 저기 한번 올려보십시오 축구 참가선수 야구 배구 배구도 물론 구인식도 있긴 있어요 구인식도 초등학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좀 농구 또 농구하니까 또 길거리농구 얘기 하면서 3인 농구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시고 합치면 합치면 몇 명이 됩니까 한번 올려보십시오 올리면 제가 족구, 축구나 양궁, 31명, 구르는 날, 읽기도 어렵네요. 구르는 날, 축하드립니다. 이분 커피 쿠폰 드리겠습니다. 구르는 날입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구르는 날. 구른다는 겁니까? 구르는 날님. 그 다음에 이분은 아이들 많이 익숙한 분인데 SSOLI, 이분도 지난번에도 봤던 것 같은데요. 이분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계속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죠. 답은 31명입니다. 축구 몇 명이죠? 11명, 야구 9명, 배구 6명, 농구 5명. 그래서 합의 31명이 되네요. 이런 것도 시사적인 문제로 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한번. 또 이렇게 돌발 퀴즈가 나오면 여러분은 또 횡재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시험장 가서 머리가 하얘져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딴 거 하다 보니까 그때 못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죠. 마지막 문제네요. 24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 첫 번째로 큰 섬은 다 알잖아요. 어디예요? 제주할 일은 되죠. 제주하면 저와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제주. 그 다음에 어디예요? 거제도예요. 답은 이거예요. 그럼 답은 이건데 또 이거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세 번째로 큰 데는 어디 같아요? 세 번째. 이건 돌발 퀴즈 아니에요. 또 돌발 퀴즈인지 알고. 예, 천명 넘었습니다. 1027명. 누가 이렇게 찍어주셨는지 일단 감사합니다. 좋아요. 이렇게 누르신 분이 또 뭐 누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손 아프지 않게 클릭함으로써 남을 기쁘게 해준다는 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돈도 안 들고. 돈 들고도 남에게 기쁘게 하기 어려운데 돈 안 들고도 기쁘게 해준다면 얼마든지 해야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큰 섬이 어디냐면 아세요? 네, 세 번째 큰 섬은 진도예요. 진도. 네 번째로 큰 섬은 어디예요? 강화도.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뭐 섬을 이제 해놓고 뭐 큰 섬 순서대로 나열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구르는 날면 우와 감사합니다. 예, 축하합니다. 행운은 얘기치 않을 때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축하드리고요. 좋은 결과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라이브가 한 44분 정도 이렇게 했는데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마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 저도 이제 은행을 다녀본 적이 있지만 그 저도 이제 은행의 특강들 초빙 강의들 많이 가게 되는데 어떤 은행운으로 쓰고 필요한 게 뭐냐 이렇게 많이 물어볼 때가 있는데 물론 예, 그 냉철한 머리도 중요합니다. 이성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운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따뜻한 가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내일 모레 토요일날 시험 보셔서 학교 가고 최종 학교가 되면 주변을 꼭 돌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친구 중에 나는 합격했는데 학교 못하는 친구가 있으면 꼭 커피 한 잔 사주시고 아니면 아니면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역 입구에 보면 홈리스 어른들이 파는 잡지책이 있죠. 빅 이슈라고 한 5천 원 정도 하는데 그분들이 그걸 사주시면 반은 이제 그 잡지사에 내고 반은 자기가 갖는 건데 그렇게 아무 대가 없이 남에게 어떤 걸 할 수 있을 때 근데 잡지를 사는 거니까 대가를 주는 거지만 그럴 때 여러분들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부자가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합격하시길 바라겠고요. 합격하시면 주변을 살펴보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하나 더 추가한다면 혹시 원하는 결과가 되지 않아서 실패하다더라도 잊지 마시다든지 참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